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테랑 고소경입니다. 이제 교과서가 바뀐 개정화학에 대한 첫 번째 수능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는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할 건데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선생님의 연간 풀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시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지금 칠판에 쫙 있는 게 선생님의 연간 컬인데요. 가장 메인 파트는 뭐냐면 이거죠. 베테랑의 개념 완성. 모든 과탐은 개념이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이저 강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인 킬러 특강이 있지. 그죠? 이거 뭐 반드시 고난도 문학을 위해서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3450도 엄청 유명하다. 그지? 자, 이것도 메인 파트야. 그리고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로 흘러가게 되는데 위에 있는 게 메인인데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커리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인문 특강은 뭐냐면 이제 화학원을 선택을 하는데 화학원이 좋아. 하고 싶은데 내신 때 좀 열심히 안 한 거지. 또는 너무 옛날에 해서 다 까먹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감을 잡는 데 필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위권 친구는 스킵하고 넘어와도 되고요. 조금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건 뭐 듣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리 얘기하지만 인문 특강은 기초 강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너무 기본적인 기초 수업, 중딩 수준의 그런 기초 수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인문이냐면 수능에 대한 인문인 거야. 수능. 그래서 수능 시험에 나오는 또는 몰고사에 나오는 문항에 대한 유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시각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초 수업이라면 여기에 양적 계산은 없겠지. 하지만 선생님의 인문 특강은 양적 계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좋게 출발해보자는 거고요. 모든 시절에 그렇지만 화학원은 1단원과 4단원이 메이저 단원이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단원이 약하면 처음부터 맥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인문 특강에서는 1단원 내용을 좀 많이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듣고 넘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듣는다? 그럼 이제 이 개념 완성에 대해서는 따로 선생님이 개념 완성 OT에서 소개할 건데 이 개념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이게 뭐 기본적인 거탈기식의 개념이 아니라 수능 만점을 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아니고 기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다 올라가는 그래서 거의 90%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수능에 접근할 때 그 정도의 좀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팀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해는 시킬 거거든요. 그냥 개념 완성할 때 자 이거는 외워 이거는 꼭 외워야 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이 구분을 내가 해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과목이 그렇죠. 막상 혼자 풀려면 안 풀린단 말이야. 그게 왜냐면 복습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베테라인 개념 완성을 풀고 여기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주겠지만 자 그와 별개로 선생님이 기출 변형 200제라는 게 올해 있었어요. 올해 강좌 중에. 근데 이번에는 200제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240제로 기출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기출이 약간 변형한 이걸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얘랑 얘를 같이 병행해서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스님이랑 1단원 끝났다. 1단원이 끝났으면 여기 기출 1단원을 풀어주는 거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긴 안 썼지만 또 모두 해야 돼. 수능 특강 1단원도 같이 풀고 오는 게 제일 좋아. 알겠네. 왜냐면 보통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개념이 쫙 끝나. 근데 기출을 안 풀어. 넌 기출 왜 안 풀어. 언제 풀 거야. 개념이 다 끝나면 기출을 풀려 그래. 그러면 생각해 봐봐. 개념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까지 해서 끝났어. 그럼 이제 기출 문제집을 샀어. 새로. 시중이 엄청 두꺼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어디서부터 푸니 여기. 1단원부터 또 풀잖아. 기억이 어때요? 가물가물하지. 그렇잖아. 저 옛날에. 보통 한 두 달 전, 세 달 전에 배웠던 거란 말이야. 기억이 안 나. 감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또 문제가 안 풀리는데 개념이 모자란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쭉 가다 보면 4단원 하죠. 4단원 할 때는 이 또 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또한 기억이 안 나버리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아 선생님이 뭐라 그래? 노동이라고 해요. 알겠죠?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1단원 끝나면 기출 변형 또는 이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 1단원 풀어주시고 수능 특강도 1단원까지 풀어라. 나랑 2단원 끝나면 얘도 2단원 풀어주시고 수특도 2단원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끝나면 4단원까지 끝날 때는 이것도 거의 끝나줘야 되고 수능 특강도 한 바퀴가 거의 끝나줘야 돼요. 그래야 아 너는 개념 수업을 탄탄히 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야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킬더 특강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개각을 하겠지만 두근두근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 여기 한 8회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건 파이널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개념을 들었는데 본인의 개념 완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공부하면서 내가 뭐 하라고? 수특을 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수특에 대한 똑같은 문제는 필요 없고 변형을 낼 거예요. 그냥 수특에 대한 완성도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물론 다시 새롭게 기출에 대한 또 다른 변형을 낼 거야. 그냥 기출을 풀었으니 아 그럼 내가 기출을 변형해 주겠다. 이것도 풀 수 있니? 이거를 확인하고 가자는 거야. 너무 많은 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8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킬러 특강인데 어 우리 화학 1은 딱 어디가 킬러인지 알잖아 이제 명확히 졌죠. 양적 계산과 중화가 메인이거든. 그래서 킬러 특강에는 양적 계산과 중화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 킬러가 끝나면 이게 이제 새롭게 선생님이 올해 만들 예정인 컨텐츠예요. 뉴 버전의 킬러 엔젤을 내가 개형을 할 겁니다. 이거는 중화 반응과 여기 이후로부터 선생님의 기출은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이 뒤로는 기출이 없습니다. 선생님 컨텐츠에는 네. 여기서 이제 중화 반응과 양적 계산에 대해서 실전 모의고사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19번 20번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킬러 엔젤을 진행을 할 거고 당연히 이게 끝났으면 이걸 하면서 계속 감각 킬러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3450인데 3450 마찬가지로 기출이 그런 문제 아닙니다. 난이도가 이제부터는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유형을 푸는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접목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들어야 되는 필수 강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서히 수능이 다가오겠죠. 그럼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모의고사는 어 항상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화학이 좀 쉽게 나오는 추세이긴 하겠으나 음 그래도 난이도는 조금 상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요까지는 킬로에 대한 힘을 많이 주거든. 근데 문제는 요거 끝나면 요거 하고 나면 가로 하러 가는 게 뭐예요? 수능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수능이 임박했을 때는 오히려 양적 개선과 중화에 대해서 힘을 좀 빼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수능이 임박했는데 양적 개선과 중화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앞부분에 대한 감방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금만 신선한 게 나와버리면 실제 수능에서 멘탈이 나가버리거든. 그래서 좀 적정하게 고르게 상향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이제 연간 1년 프레커를 타는 친구도 있고 필요에 맞게 자기의 색깔을 맞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든 화학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특색 있는 과목이야. 그래서 바라보는 자세 바라보는 시각만 딱 갖춰져 있다면 선생님이랑 충분히 내년 동안 재밌게 그리고 만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식만 가지고 열정 가지고 선생님이랑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